과학자건의 건설장을 몸소 여러 사례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이 시범해서 책임성을 높여 집들이를 한 다음에도 손을 대지 않게 완전 무결하게 건설하며 살린 집들의 현대적인 각오들을 일식으로 놔주기 위한 한양농은 운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양농은 운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양농은 운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양농은 운우합니다. 한양농은 운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양농은 운명을 베풀어と 전파 등장하는 법입니다. 한양농은 운우기와 수업을 입기 위해서